아이고, 미소가 아름다우면 배우면 돼. 그럼요, 그럼요. 우리 정집은 우리. 아이고, 미소가 아름다우면 배우면 돼. 자, 다채로운 매력의 정지소와 K. 제가 만약에 두 사람 입장이었으면 아니 뭐 우리 앞에 막 저기 하단 막 불길이 막 솟아오래. 네, 태극기가 나오고. 아, 너무 계속 점점 시간이 지나면 원래 카메라는 줄 알았어요. 저희 혹시 오늘 무대 못하는 거 아닌가. 원래 카메라는 줄 알았는데 네,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. 그래요. 잘 아시다시피 이 곡은 밴드 YB의 7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.